안녕하세요 셰프 아스틴 칸입니다 오늘 제 써머 레시피 소개해 줄게요 하이 LG 냉장고 오픈 냉장고 문이 열려 리액션 이 나라가 그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제 서멀 레시피 비밀은 뭔지 알아요? 어린이네요 하이 어지 조각걸음 세팅 조각걸음 세팅 정수 오백미리 세팅 하이 엘지 각걸음 세팅 각걸음 세팅 제 키친하고 서멀 레시피 어땠어요? 마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엘지 비어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